지금 보시다시피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 여론조사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워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20%를 유지한다 총선 이후에 그런데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남긴 의견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통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 민심 이런 소재를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고 어제 내보낸 그런 방송 가운데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한 그런 분들이 200명 이상 정도 그렇게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유로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민심의 그런 여러분들 반작용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민심이 많이 이렇게 추락한 데는 총선 결과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의료계획이라고 읽히는 그런 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 이제 특히 정치계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활동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아주 심해질 건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결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닥치게 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실었는데 어제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글을 실었지 않습니까 역시 보니까 나이가 들면 한때 후보를 가지고 다투더라도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게 마련이죠. 이 홍준표 시장이 올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한 번 정도 제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의 그런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74% 정도 사람들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일 것이다. 그게 74%로 나왔어요. 20% 정도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74%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주제지만 엊그제 여러분들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마침 월간조선 7월호의 아주 특집기사로 그동안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뿐만 아니고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 격리를 잘 정리한 그런 이제 거리 실력이기 때문에 아주 실력 있는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정리정돈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잠시 나가 있었던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오선 의원이 누구냐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와서 나를 좀 드릴게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오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손에 꼽지 않습니까 윤상연 의원 그다음에 또 정진석 의원 이런 몇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선 의원이 인천광역시의 미추호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연 의원이네요.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 허병기 교수님을 모시고 또 박주현 변호사하고 함께 민경욱 전 의원이 윤상연 의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아마 브리핑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올린 내용이 윤상연 의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올렸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민경욱 전 의원 혼자 나와가지고 윤상연 보선 의원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갔던 허병기 교수님하고 다 함께 일행에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환호할 건 아니고 오선 의원, 윤상연 의원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로 시작한 것 그걸 또 공식화한 것은 그런 것은 원외 인사가 아니고 원내 인사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재선 의원 정도가 아니고 오선 의원 정도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목소리를 많이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신교가 그 시대 시대마다 사회학에 대해서 목소리를 거둔 적이 그리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카돌릭보다도 개신교의 여러분들 그 움직임이란 것은 늘 이렇게 사회의 정의라는 그런 면에서 뚜렷한 그런 행적을 그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회가 선거 문제 때문에 홍력을 치르지만 한때 그런 명성교회의 단임 목사를 지냈던 김 목사님 정도가 이렇게 발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수 교수님 겸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교계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참 드물었죠. 이제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제 오늘 한 분께서 독일 교회 독일인들이 히틀러가 여러분들 권력을 잡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라는 부분들을 다룬 그런 글을 기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연금이 이제 앞으로 부도가 나니까 사기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내고 그다음 받는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받는 것을 이 수준에서 묶든지 동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돈 내는 것을 조금 더 올리고 받는 것을 또 더 올리고 그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신들이 없는지 다음 세대도 함께 그렇게 많은 빚을 떠 넘길 수 있는 그런 후한 무채함과 뻔뻔함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참 궁금한 거죠. 오늘도 의대 정원이 정부는 다 결정해서 끝난 거다 이렇게 하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 윤 대통령 일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참 용감해야 될 부분이에요. 용감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도 조금 정원 느리는 것을 확 줄이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후리신드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건데 명문도 세우고 정가도 시키면서 그 수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전환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